문화가 산책의 한스튜브입니다. 본태 박물관은 전통과 현대의 공예품을 통해 인류 공동의 아름다움을 탐색할 목적으로 건축가 안도타다오가 설계한 제주도의 수려한 풍경과 잘 어우러진 빼어난 문화 공간입니다. 본태는 본래의 형태의 뜻으로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한 2012년 제주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제1관은 한국 전통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소반, 목가구, 보자기 등을 통해 화려함과 소박함 또한 단정함과 파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수공예품을 소개합니다. 제1관은 한국 전통 공예품을 소개합니다. 제2관은 한국 전통 공예품을 소개합니다.